전북대학교가 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2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전북대는 국내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는 17위로 전년도보다 각각 1단계, 3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대학 가운데는 102위로 역시 8단계 상승했는데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